안녕하세요. 비용의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보고 그중에서 특히 팽창인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팽창형 인플란트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먼저 말씀드릴게 팽창인플란트는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거에요. 굉장히 생소한 치료일텐데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 수술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보는 환자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최근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팽창인플란트라는 치료의 정의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기구인데 수압을 담당하는 이 실린더 그리고 이걸 조작하는 펌프 그리고 그 용액을 저장하는 물주머니 이 세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가 팽창형 인플란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팽창형 인플란트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자면 Inflatable Penal Prosthesis 이렇게 이게 직역하자면 팽창형 음경 보형물 이런 뜻인데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거를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 이렇게 부르더라구요.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 실린더, 물주머니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조각 팽창형, 팽창하는 형태의 임플란트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말 표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표현을 찾다가 팽창형 인플란트라고 제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 팽창형 인플란트라는 표현이 현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형 인플란트 치료의 목적은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팽창형 인플란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음경의 회복적 구조만 보존이 되어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사실 완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발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